맥라렌이 영국의 하이핸드 오디오 브랜드 바워스 앤 일킨스와 함께 플래그십 무선 헤드폰 PX8 맥라렌 에디션을 선보였다. PX8 맥라렌 에디션 출신은 맥라렌과 바워스 앤 일킨스의 파트너십에 기반해 양사 협업의 결과물이 담긴 맥라렌의 고성능 하이브리드 슈퍼카 아프라의 이프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바워스 앤 일킨스는 지난 2015년부터 맥라렌의 슈퍼카 및 하이퍼카의 오디오 시스템 개발을 담당해왔다.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맥라렌과 바워스 앤 일킨스는 맥라렌 스피드 테이크, GT, 그리고 최근에 아프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프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거머쥐며 그 시너지를 인정받았다. 특히 맥라렌의 첫 고성능 하이브리드 슈퍼카 아프라의 오디오 시스템은 맥라렌의 디자인팀과 엔지니어링팀 그리고 바워스 앤 일킨스의 긴밀한 협력 끝에 완성됐다. 아프라 오디오 시스템은 바워스 앤 일킨스의 봉거지인 사우스 워터에서 개발한 최신 스피커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PX-8 맥라렌 에디션은 양사가 협력해 만든 최초의 헤드폰이란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남다른 의미를 지닌 만큼 최고의 음향 성능을 담았다. 우선, 새로운 맞춤형 40mm 카본콘 드라이브 유닛을 적용해 뛰어난 선명도와 디테일한 음질을 자랑한다. 40mm 카본콘 드라이브 유닛은 각 이어컵 내부의 각도를 맞추어 청취자의 귀에 상대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몰입도 높은 사운드를 제공한다. 갈바니 그레이 컬러 마감과 맥라렌 설립자 브루스 맥라렌의 초기 웨이싱카 컬러로 유명한 파파야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이 밖에도, 퀄컴사의 APTXTM 어댑티브 무선 기술을 사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호환 시에도 최상의 음질을 보장하고, 바워스 앤 일킨스가 자체 개발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사용해 원하지 않는 소음은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업그레이드된 바워스 앤 일킨스 뮤직 앱을 사용해 사운드를 정교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충전 상태를 확인하면서 선호하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다. 맥라렌의 최고 영업 및 마케팅 책임자 조지 빅스는, PX8 맥라렌 에디션은 혁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두 브랜드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동안 맥라렌 슈퍼카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몰입형 오디오를 도로 위해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X8 맥라렌 에디션은 바워스 앤 일킨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소리샵에서 구매가... PX9 맥라렌 에디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